음.. 아.. 축구 합니까? 어.. 예? 야, 보고 계시나요? 천천히 오겠습니까? 천천히 오겠습니까? 금전히 오겠습니까? 자, 카메라 노려보는 것도 괜찮아요? 가리킨 거 같은 것도 괜찮아요? 아, 예..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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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. 의미가 있나요? 서천이 형이 작년에 병으로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 형이랑 저랑 이름 겹친 게 범자가 겹쳐서 영어 B를 시그니처로 만들어서 제가 프로 데뷔할 때부터 항상 옆에서 응원해주신 팬이 있는데 그 팬을 위한 세럼원인 것 같아요 이 친구야 이 친구야 이 친구야 이 친구야 이 친구야 이 친구야 아이아아 이 친구야 나 진짜 또 왜요? 나 토 한쪽만 올라가 야 사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